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2018 밀주초등학교 제17기 장기자랑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성관을 해주셔가지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전원 아이네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구요 보그란 박사 오병규의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 빨간 모자의 사나이로 빨간 모자 이거 아무나 절대 못써 아무나 사면 완전히 촛발이 펄펄 가리는데 우리 김동춘 단장님이 쓰시니까 얼마나 멸치에다가 고추장 찍어놓은 것처럼 얼마나 귀엽게 보입니까 세상에 너무매를 믿잖아 너무매를 믿잖아 자 우리 김동춘 단장님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어릴 적에 그 유명한 밀주초등학교 제17회를 졸업하시고 MBC 쇼 AKN 쇼 유럽단 악단장을 경임하시고 MBC 경음악단 악단장 현재 우리 아르랑 예술단 단장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김동춘 단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르랑 예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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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